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도토리 친구들 안녕 네 남자분들이 가르마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르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없어요 그냥 제 얼굴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이 머리를 하시는 분들은 잘 꾸미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툭툭 터시거나 넘기시거나 이러고 나가요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예뻐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자기 얼굴을 딱 거울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얼굴이 다릅니다 저는 왼쪽이 소프트하고 오른쪽이 매트합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아냐 가르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일자 형태 툭툭 터는 앞쪽의 가르마입니다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하셨고 일자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 평범할 수 있고 영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질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방사선으로 부채꼴로 요렇게 모양을 내도 괜찮고 모아도 괜찮고 그죠? 이렇게 하나 했을 때 어딘가가 하나 파여지는 곳이 없어요 이 파여지는 곳은 넘어갈 때 쯤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꾸안꾸 스타일로 다니실 거면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살짝 가르마를 내주신다거나 아니면 살짝 가운데를 모아주신다거나 이런 스타일로 한 듯 안 한 듯한 머리를 내추럴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주먹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모은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요 가운데만 모으시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머리가 안 예쁘단 말이에요 이 상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볼륨만 채워줘도 머리가 달라 보여요 가운데로 모으실 때 양쪽 꼭 채워주시는 거 주의할 점까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정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 자기가 거울 만들 때 표정을 어떻게 하는지 자 요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경 탁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더 예쁜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 소프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쪽은 매트하고 자 이렇게 넘기는 건 누구나 똑같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 넘기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가 한 쪽이 파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짚어드릴 부분 이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파여버리면은 머리가 가르마를 나눈 것처럼 죽어 보인다던가 내가 나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나 지금 나눠써 라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티를 안 내려면은 넘긴 다음에 위에 있는 걸 항상 끄집어낸 다음에 채워주시는 게 맞아요 채워줄 때도 일자로 떨어뜨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로 떨어뜨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일자로 항상 툭툭 턴한 스타일이 눈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볼륨도 살고 이미지도 확실히 초라해 보이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다르잖아요 지금도 뭔가 파인 것 같으면은 더 끄집어내서 위에 부분만 감춰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만 일자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고 그 앞쪽은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모양만 형태만 갖춰준 다음에 앞머리도 일자로 하고 싶으시면 일자로 하셔도 되고 넘기고 싶으시면 넘기셔도 괜찮아요 또 넘긴다고 해서 딱 누르지 마시고 살짝 띄워주시면서 넘겨주세요 이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일자로 내린 듯한 한 듯 안 한 듯 시스루 느낌으로 뺀 거고요 여기서 앞머리만 넘겨볼게요 이미지가 얼마나 더 깨나 넘기는 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넘기실 때도 그냥 끝쪽만 살짝만 가볍게 흐름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자 공간 끝까지 채워주시고 땡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였죠 넘어가는 느낌 이게 있어야 넘어갔다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 각도를 해줘서 넘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바뀝니다 자 이게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이쪽은 매트한 스타일이잖아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뀌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방향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볼륨감과 디자인이 은근 많이 바뀌어요 됐죠?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디자인이에요 오른쪽의 얼굴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스타일과는 다를 수 있죠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오른쪽 왼쪽 아까 말씀드린 왼쪽에서 오른쪽 처음 말씀드린 가운데 일자 있죠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이드를 알면은 응용하기가 쉽거든요 조금만 시도해서 15도만 틀어도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게 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반대로 왼쪽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머리가 또 머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걸 틀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일자로 떨어뜨려도 괜찮은 거예요 혹은 가르막 이쪽 부분만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일자로 빼주시고 이 앞쪽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모르르 흘려보내도 괜찮다 이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가르막에 따른 이미지 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울을 보신 다음에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이미지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주변에도 여쭤보시기도 하시고요 다만 스타일은 곧! 자기가 예뻐야 그게 진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가슴속에 새겨두시면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쁜 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리 도우리 잼 잼 안녕 안되 esto 안녕 이거 지금